.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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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매튜가 주말동안 시험삼아 분노 삭제해봤다는데 이따가 체험해줄거지 아니? 아 나 컸네 음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나 만화책 많이 본단 말이야 그만 때려 하지마 하지말라고 금리 히힛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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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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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해골 나오네. 안광 뽑을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필요한 영웅이 되세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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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원한다. 그만해. 그만해. 쟤 악사 아니야. 청주자야 저거. 스킨이야. 아. 비운의 흑마법사요. 비운의 흑마법사요. 비운의 흑마법사요.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시고요. 벅스는 나의 것이다. 벅스는 나의 것이다. 벅스는 나의 것이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그만해 잠깐만 4배 3,4,12 아니야 멀었어 12뎀이야 14뎀 왕관 그냥 쏴야돼 어차피 하수인한테 쏘는거야 여기다 써봤자 택도 없어 일단 이거부터 이거 써야지 일단 이거 잡아야돼 잡아야 내가 살 수 있어 야 이기노스 내고 쓰면 어떻게 되지? 이한테 데미지 주나? 어? 아 근데 지금 이기노스 내면 안될거 같은데 아 그냥 체력이나 채우자 그래 그래 역시 하수인 살려놓으면 안되요 성기사 상대로는 하수인 살려놓으면 좋대요 괜찮아 아직 콤보 있어요 기술병도 있고 잡을 수 밖에 없어 잡을 수 밖에 없어 잡을 수 밖에 없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쨍 모서리에 맞아보신적이 있으세요 쨍 모서리에 맞아보신적이 있으세요 이거 쓰면은 아까 지금 4배거든요 4배 8 데미지인데 니가 짜증나는군 2배 1.2배 1.4배 1.4배 멈추 스태클 뼈 2.4배 1.5배 2.5배 3.5배 1.5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때리고 했어야 되지 않나? 아 나 이거 지금 너무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여기까지 내 도달하지 못했어 지금. 하지만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아 영능 누르기만 하면 내지 맞아. 이긴 것 같은데요? 아 영능 누르기. 이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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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인이 있어야 나와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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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다는 마인드로 가자. 동전 방패병을 쓰는거나 동전은 좀 더 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신성화를 쓰거나 동전 방패병을 쓰거나 다음 4만원 하거든? 일단 하자. 독성이 좀 골치가 아파질 수가 있어. 불뱀차원문 정도 할 수 있지. 기원이면 제 숫사 기원은 뭐지? 저거 나오지. 갈라크론드 숫사야? 아 갈라크론드 진화술사인가 보네. 아까 초판에 당한 거네 그거. 갈라진화술사 있거든? 생각보다 좋던데? 이런 거 막 뽑아가지고 진화시키던데요? 아주 교묘해. 응 갈라크론드 진화. 여기서 좀 쓸만한 게 나와줘야 되거든? 여기에서. 우리 정의 공격정. 여기 있는 건가? 라쥬.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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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자 근데 방금 1코로 썼지 아 0코로 썼나 어쨌든 서순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 이걸 내고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서순이었겠지 아 방금 살짝 쫄렸어 이러면 7코 3코 2개인데 7코에 꽝이 많거든 야 좋은거 나왔네 좋겠다 야 센 좁돈 좁돈 근데 쟤도 정리 되게 좋아한다 나도 정리 좋아하지만 저놈은 만만치 않아 서로 이 악물고 정리하고 있어 이거 다잡아야돼요 지금 타이밍에 성전사 좋다 용적은 없고 천보를 부어 또 시작해봐 또 시작해봐 또 시작해봐 아 근데 5코는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드로우를 하나 보자 인사 여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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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instead of 이 악물고 정리 쏘윤 영웅 dismissed 하 좋구만 하하하하 나가 하하하하 아 빙글빙글? 빙글빙글이 좀 무섭긴 하다 근데 저대게 빙글빙글 없을걸요 아마? 저거 갈라라서 갈라지나라서 아마 빙글빙글 없을 확률이 높아 이게 1코 진화시킬 때는 파멸에 그거 예언자 무서워가지고 이제 빙글을 넣거든 상대편도 뭐 견제하는 능력도 있긴 한데 갈라는 아마 그건을 짜리 없을거야 한.. 넣어봤자 한장정도? 어 그냥 진화덱은 있을거야 아 이거 좀 무섭다 아 나 이런거 나왔지 알았지 나가 하하하하 혹시 기사가 안정감이 있어? 응 좀 새로운 카드가 없다는게 좀 걸리지만 기사가 안정감이 있어 하하하하 일기노스 가자구요? 아 일기노스하면 나 뭐 머리 터져요 안돼 아 너무 어려워 댁이 아 그게 이제 내가 버텨야될때는 좀 카드를 써야되고 또 이제 콤보를 넣을때는 확실히 넣어야되는데 타이밍이 좀 어려운거같아 대충독 이래려? 저 댁에 그거 들어갈 자리 없을걸 아마 어 이거 못참지 번개기와 가성장은 못참지 아 번개기와는 좀 참을까? 아냐 아 못참지 이거 못참지 아 못참지 아 이거 못참지 아 이거 못참지 이거 못참지 이거 못참지 이게 이제 6만화에 이제 야수동반자 나오는데 야동 야동 나오는데 이 다음 다음에 이제 야동 나온다고 저 구성은 어 진화수사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몰라요 적어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무기가 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무기가 뭐냐에 따라서 나가 안나가고 뭐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 근데 진짜 노루는 진짜 어떻게 안 엮여줄 때가 없냐 노루는 진짜 빙글빙글 맞아? 이번 턴에는 좀 템포를 잡.. 잡읍시다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건 어떻게 해야되냐면 하수인을 다 지워야돼 하수인을 다 지워야돼 그리고 적자각을 봐야돼 아 이게 정리 저거 안하면 너무 안좋아져 그리고 지금 이거 내도 저 하수인이 살아있으면 빡세여 이제는 내도 되지 이제는 내도 되지 이제는 내도 되지 별똥별이 좋은거 같은데 이거는 룬조각도 나쁘진 않은데 룬조각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 그거잖아 자군이잖아 자군 어허 일단 룬조각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거 한마리 내고 네마리가 속공으로 가는거에요? 아 과부하 먹는 대신에 네마리 속공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4000판이네 당신도 아 네 까무룩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건 또 뭐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널 죽이겠다는 마인드 널 죽이겠다는 마인드 진검 승부다 각인가? 킬각인가? 키각인지 아닌지 잠깐만 뚜뚜뚜 26데미지 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뚜뚜 6.4.24 6.4.24 아 킬각 시간.. 시간 아닌데.. 정답! 모습호호! 어? 너희들의 파멸이 도래했다. 1댐 손해? 잠깐만.. 어.. 도발을 하고 때려야 1댐.. 음 괜찮아.. 사소한 실수였어.. 이걸로 승부가 갈리진 않을거야.. 어차피.. 묵직한 판이라서.. 어.. 2가 뭐.. 2이나 1이나.. 어.. 죽거나 안죽거나.. 데드워 얼라이브야.. 나오싶어 아C 노루 cX 흑흑흑흑흑흑흑흑 ACC 아 근데 노루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미친거 같애 이거 어쩌면 전사가 답일수도 있어 어 오늘 노루 전승이네? 오늘 노루하는 날인가? 노루하는 날 같은데 이건 오늘은 누구를 훔칭하면 됩니까? 노루 약해요 노루 약해요 노루가 약을 한다고요 아 이거 낼까? 아 이거 왜이렇게 내고 싶지? 아 이거 내자 어이! 멍청아! 1만화죠? 너 졸개밖에 못나오지 않냐? 오오 좋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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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순 흠 흠 1 데미지 손해봤다 흠 흠 하지만 당황하지 마라 김동 흠 흠 흠 자 생각해 자 템포 허풍쟁이 3사 괜찮아 부모빵 사러 갔다왔는데 방송소리를 켜놓고 갔지 뭐야 어쩌지 아 급하져 급하져 지금 어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정의의 성서와 신성아가 있다면 진화로 어떤 짓을 해도 막아낼 수 있는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이 중요한 거지 케린? 들창업니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필요한 영웅이 되세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걸 잡아야겠는데 아 성서 좀 코스트 줄이는 거 나와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래도 이제 초가 사라졌네 나쁘지 않은데 9만화 이게 되거든 지금 새끼 떠벌이를 소환합니다 나 왜 냈지? 죽면 안 읽어보지 아 또 실수했는데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 근데 새로 나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얘는 또 뭐야 아 뭐 이렇게 신 신세대 카드가 많아 너무 많은데 야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김씨 법시다 말라 근데 원래 저거 진하수사가 버프 바르는 성기사 카운터기네 어쩔 수가 없잖아 버프 바르면 빙글빙글 하면은 힘을 못 쓰지 쟤는 이제 내가 성서 바를 때마다 그냥 빙글빙글만 돌려주면 난 성서 없이 게임해야 되거든 뭐 어쩌다 생성된 거는 쓸 수도 있겠지 죽겠는데 그리고 나 지금 이번판 운 너무 없는 게 그 성서 줄이는 게 한번도 안 나왔어 지금 알도르 스웨어는 지금 두 장 아직도 되게 들어있고 얘 이제 나왔어 지금 이번판 솔직히 운이 너무 없지 이거는 나가야지 뭐 어떻게 뭔 얘기지 근데 멀리건을 안한 것도 아닌데 한번도 안 나왔어 얘네들 아니 그리고 어차피 제가 카운터에요 빙글빙글이랑 그것 때문에 이제 버프가 날아가니까 2번으로 할까 1번으로 할까 1번으로 할까 미친노루가 있고 2번 미친노루 있거든 이번엔 2번으로 가자 흐흐흐흐 이렇게 미친노루로 가자 아 이거는 우서가 패가 꼬여야지 이길 수가 있어 내가 빨리 약을 먹은 다음에 빠르게 약을 먹어 지금 월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약을 찾아야 돼 약을 찾아야 돼 이거는 지금 손에 잡힌 게 없으니까 일단 천천히 갈게요 지금 당장 손에 예를 들어서 뭐 과성장이나 그런 게 있으면 범람 같은 거 있으면 달려볼 만한데 지금 약을 먹기에는 패가 너무 이상해 아 아 아 아 ㄷㄷ 이제는 그거 나오겠죠 아 용족성기사네 용족이라고 으 으 으 아 정자로도 됐는데 까비 나 패 왜 이러니? 봄람 안 나와? 봄람 안 나와? 적자님 지금입니다 적자님 적자님 나와주셔야 돼요 지금 범람님 나와주세요 범람 범란만 나와도 됩니다 범람 범람님 오케이 히힛 응? 나 게임 많이 하는데? 시끼들 평소에 똥게임도 안하는 놈들이 말이야 어? 어디서 게임 흥수를 두고 있어? 지금 제 그거 빠져서 정의의 성사 한 장 빠졌거든요? 만약에 제 손에 정의의 성사가 한 장 더 있지 않으면 되게 할만한데 그 길에 손이 되는건가? 네 그 길에 속이 있는건가? 아... 예전 1도 1도 2도 4도 1도 2도 4도 1도 자연학탐구로 그 1데미지를 뽑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게 맞아 왜냐면 잘못해서 자연학탐구 써가지고 적자생존 9콕하게 또 이제 광대가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 벌떼 지금 쓸 수 있거든요 권개기약 써가지고 근데 안 할게요 그냥 무난하게 휘둘 하하하 들어와 이거 방탄유리야 들어와 하하하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나가 야 이겼어 쓸어버려 쓸어버려 하하하 쓸어버려 아 놀음 개살이다 진짜 와 진짜 이게 말이나 돼 야 이게 대기냐 심지어 내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겨버려 이거는 밸런스가 붕괴지 말퓨리온 그 상대는 실바라스 하하하하 형 이걸로 하나 둘째 칸을 승려를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흠 역시 미친노루는 미친노루였다 사냥꾼이다 상대방 벌써 화장실 가서 우욱했을 듯 밀리은 근데 너무 개새끼야 진짜 노루 이분 지금 그 만화 그리려고 이렇게 하스 열심히 하시는 거죠? 흠 아니 적자생존 3번 어? 20짜리 팡머를 볼 수 있는 기회 맞나? 아니지 18이지 아 근데 어그로야 맞아 죽겠는데? 아 어그로 어떻게 하냐 우욱 우욱 우웩 아... 변개 기하를 써서 뭘 해 저거 쓰면은 코스트 초기화 돼요 님들아 뭐...더 이거 쓰는 순간 이게 7코가 되고 요것도... 요것도... 8코 되고 야 이거 10코 되고 그런 실수는 이미 다 했지 나는 한 턴만 더 보자 아 이거 다음 턴 봐서 아니면 나갈게요 나 멀리곤 했는데 왜 안 나오지? 아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이길 때는 개 어렵게 이기는데 질 때는 개 쓰레같이 져 진짜 과성장 나왔으면 사기 딱 칠 수 있는 각이었는데 입장권 한 장이요 아니 이거를 그렇게 고민한 거야? 아이씨 아이씨 항상 그래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카면은 명치 맞아서 털리고 어그로데 카면은 이제 다 막히고 그런 거지 또 진화야? 사실 그런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졌을 때 인상이 깊게 남아서 그렇지 아마 내가 치는 사기랑 상대방이 치는 사기랑 비슷할 거야 확률은 그냥 졌을 때 기분이 들어서 그렇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진화네 진화 갈라진화일까 그냥진화일까 잡아다 놓자 그러니까 저거 수사 모든 덱에 다 쓰지 않나 거의? 무기 들어가면은 무조건 무기 안 들어간 수사 없지? 토템말고 다 쓰잖아 거의 토템도 무기 쓰잖아 그 토템 아마 놀망친가 그거 쓸걸요? 도끼? 도끼 쓴다고? 도끼 쓴다고? 타기만 하자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애 도끼 쓴다고? 주명하자 경위 배경대 경위 배경대 경위 배경대 다는ves 회청기 터프릴 자전한 상황 아 이거 서수는 잘못했다 치고 방어도 올렸어야 되는데 그쵸 일단 이번 턴은 넘어갈게요 칼폭을 안쓰는게 좋을것같아 어차피 얘도 지금 무기가 계속 나오는거라 이거 진화시킬거거든요 이거 분명히 어차피 방어도 까지네 아 난투가 있어야되는데 18 18 18 뭐야 아니 뭐 이상한 아수인도 이렇게 많아 뭔데 가형이라고 아 뭔데 가형이가 누구야 아 저거 처음보는데 저거 뭐지 아 아 아 아 진짜 양아치 같다 이거 아 진화수사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진화시키면 이렇게 안됐고 토끼 진화시켜가지고 어 44만들면 막 개쓰레기만 나오고 내가 한번 봐봐 내가 진병해줄게 내가 어떻게 되나 나이 나이 진짜 이 개같은 나이 나이 진짜 이 개같은 오늘의 운세 간다 왕도놈 왕도놈 아니 봐봐 쟤도 12시에 항상 어? 해적 두마리 따닥 나온다며 빈필드에 나와가지고 진화시키고 어? 아 내가 하면은 항상 없고 렉사르네 렉사르면 탈선하는 열차도 나쁘진 않아 근데 어차피 초반에 못쓰니까 넘어가고 자 너클만 들고 갈게요 정말 필드 이기기 좀 빡세거든 이거 하스윙 그냥 다 내면서 가야겠는데 어 졸도 괜찮다 자 잠깐 저거 파라오의 전투가면의 효능이 뭐예요 저걸? 봄매 야포가 영구 지속된다고? 오 아 여기 나오네 누르니까 나오네 입증된 모험가니까 음 쓰읍 지금 얘를 타락시킬 시간이 없어 빨리 내야돼 쟤도 하스윙 베이스라서 딱 보니까 이거 막 벌떼 티 나오고 막 그냥 어? 뭐 막 우글구르 나을거거든 그거 막아내려면 하스윙 좀 깔아줘야돼 지금 칸레타드 에본 로크 읽기가 힘들어 칸레타드 님들 읽어보세요 칸 레 타 드 칸 레 타 드 시발 존나 어려워 이거 어떻게 읽어? 칸 레 타드 자 일단 이번 턴 참아야돼 이거 이번 턴 참아야돼 이번 턴 참아야돼 이거는 지금 내 핸드에 아 그냥 낼까? 이거는 참자 이번 턴 참자 어 이거 참자 이거 참아야돼 이거 참아야돼 왜냐면 지금 너클을 꼈을 때 밸류가 좀 애매해졌어 응 그리고 이 필드가 이제 좀 쓸려나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너무 많이 깔면 또 안좋아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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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가 먼저 터져요? 폭더치 먼저 터져요 진화가 먼저 돼요? 일단 가보자 아, 덫이 먼저 터져요? 봐봐! 내가 이렇다니까? 반갑습니다, 친구 내가 이래! 아니, 이거 많은 씨발 5코, 4코 중에서 왜 이런 아니, 이게 말이 8코는 또 뭐야 아 못 alma 살코 왼 Vegeta 아이 뭐 여러분 보다 야, 잠깐만. 왜, 왜, 왜 잡았어? 왜? 아, 얘 체력 4였구나? 아, 나 왜 온 줄 알았지? 아, 괜찮아. 이번엔 내 운을 믿어. 한번 믿어봐, 택기야. 넌 이번엔 할 수 있어. 넌 이번엔 할 수 있어, 택기. 그렇지! 됐어. 택기야, 됐어. 뭔가 이제 모그 살점 구체자가 엄청난 별류를 갖고 있었던 것 같지만 걔가 희생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그치? 얘가 만약에 희생을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이거. 약간 그거 같은 거지. 인신 공양 같은 거지. 모그 살점 구체자를 제물로 바쳐서 좋은 운을 얻었다. 오케이. 아, 이거. 폴az 으아! 킬각이었네?! 자 이거 모구 잘자원 구체자라 희생 안했으면 이거 못 이겼죠? 아 나 알고 있었어 제임장 야이 그 엄청난 밸류를 이제 과감하게 버리는 판단 크으으으으으 더 엄청난 밸류 원래 걔가 8코지? 9코인가? 8코에서 9코 올라가면 엄청 좋은거 나오잖아 그거 포기해버렸지 그냥 아 9코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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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코 나오는거야? 와... 10코만큼 희생하니까 엄청 좋아지는구만 희생정신 희생정신 아... 시그니일날 희생정신 아... 대기 진짜 왜 저러냐 천리안에서 나온 천리안으로 어? 좋아 잘하면 될수도 있어 잘하면 될수도 있어 제가 핫스윙 좀 더 깔아주면 이거 모구 살점 구체자까지 나가서 10코 도발 나와서 다 막아줄수도 있어 리얼로다가 진짜 물론 지금 내 명치는 지금 움퉁 들어가긴 했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 턴에 놀라운 밸류가 날 기다리고 있을거야 아이씨 이 새끼 못나가네 너라도 아이씨 너무 아픈데 아이씨 스읍 아 야 침 뱉지 마라 침 뱉지 말라고 아이씨 아 어떻게 나 지금 명치 사라졌잖아 보물의 정령 또 뭐야 얘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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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져 너 좋은거야 도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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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타락시켜가지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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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끼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아이씨 항상 그게 단점이야 아이씨 아이씨 세력 49대면 안 죽는다고 패치워크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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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K 흠 생각해라 듣게 생각해 너 생각이 평소에 너무 많은거 알지? 응? 좋지 않아 안좋은 버릇이야 생각이 너무 많아 너 생각이 너무 많아 평소에 아 너 생각이 너무 많다고 진짜 아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아 생각이 너무 많은데? 생각이 너무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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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뭐지? 미친녀석인가 일단 여기서는 소용돌이 한번 돌려주고 아니야 좀 아까워 소용돌이까지 내봐요 검과 방패로 흠 의사가 왔어다 조교 내 도끼를 가져와 룩탈 오갈 헷갈릴땐 어디를 쳐야 하죠 헷갈릴땐 명치 헷갈릴땐 오케이 어차피 대충이었어 이건 나쁘지 않아 폭탄 3개? 킥만 해? 조조조조조 조조조조 무쌉이 뭐쌉이 어떻게 할래 어? 허 빰 빡 빡 빡 빡 무섭지 어떻게 할래? 어? 빵빵빵빵빵빵빵빵 아이고 내 명치 아이고 내 명치 데스윙 나갈 차례 데스윙 나가줘 아 이제 캐스터 알겠는데 아 이제 안돼 너무 늦었어 대격변 대격변 season 으니 오니 어떡할래 이번 턴에 날 못 죽인다면 너는 이걸 제압을 해가면서 폭탄도 신경써야되고 이제는 어떡할래 니 손에 그 원턴킬 재료가 다 뭐였니 못잡아? 못잡으면 넌 나가야돼 나가 따가 아 나가라고 아 안된다고 안된다고 데스윙한테 개쎄게 맞아야된다고 지금 아 안된다고 데스윙한테 개쎄게 맞아야된다고 자 요렇게 오옹? 오옹? 으아야따 야아 너무 강하다 오케 잠깐만 화장실 좀 블리자드에서 나 개쎄로 만들라고 ossex2 그치 뭐야? 오우 쉣! 오바이갓! 오우 쉣! 아 뭘까? 어? 아 야 꾸미는 맛있겠다. 야 이거 꾸미는 좀 먹어볼까? 아 요 하식스도 한번 먹어보고? 아 뭘 먹어야 되지? 왜케 많지? 아 나 또 전사 돌렸네? 아니 아무 생각없이 전사를 돌렸네? 아 잠깐만 어 강화는 빼도 될라나? 근데 강화 빼면은 이거 졸라 뚜드려 맞을 것 같아. 이거 강화 들고 가자. 강화로 짜잘한 애들 좀 정리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 오 소세지도 들어있어. 소세지. 천하상사 소세지 들어있어. 이거 강화를 그냥 들고 있을까? 그냥? 미리 차놓을까 이거 강화? 어떻게 생각해? 좀 또라이 같은데? 아니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오케이 넘어가. 일단 해적에 은익품 있으니까 들어보자 일단. 이번 대중 단골 족제비 닮았다는 동행. 감사합니다. 아 근데 쟤한테 6데맞아야되네? 너무 아픈데? 아이씨 너무 아프다. 방법이 없잖아 하지만. 아이씨 내 명치. 그치. 저거 중매냥꾼 같은데요? 기계에 곰 있는 거 보니까. 그치. 다쿠믄 비행선 뭐야. 아까워하지마. 아까워하지마. 이건 아깝지 않아. 지금. 저, 저 렉사르가 내 명치에 바람구멍을 내기 전에. 죽여야돼. 오우 씨. 또 나왔네? 허! 부럽다. 야 사코 도발 가능? 아니아니아니. ㅂ알 임병하지마. 흐흐흐흐흐흐흐흨. 난 안돼. 난 안돼. 4코 이상한거 나올거야 아마. 지금 붕괄을 봐야지. 9개의 생명? 이건 또 뭐야, 씨벌. 아니 뭔, 존나 희한한 게 있어. 저 뭐한 놈이야, 저거. 에헤이, 이게 뭐, 할 게 없네, 이거. 일단 중매를 좀 잡아주고. 아니야, 기계를 뽑게 하지 말자. 아이씨, 이거 내나 안 내나 비슷한데. 헷갈리면 명치. 헷갈리면 명치. 헷갈리면 명치. 와, 그래도 무서운 거 안 나왔다, 와. 7코면 진짜 개무서운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살았다, 이거. 일단 내.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깡그리 날려버리겠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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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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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선일이고. 바로부로 안전하게 잡을까? 아니야. 갈라크론드 변신이야. 변신이다, 이거. 아니, 변신 밖에 없어. 이거 변신이야, 이거. 근데 갈라 변신해도 무기 유지 돼요? 나 잠깐 궁금한데, 어떻게 돼요? 무기 안 날아가지? 아, 나 잠깐 까먹었어. 어, 안 날아가는 걸로. 음, 안 날아간다. 일단 박아. 음, 그치. 이럴 줄 알았지. 아, 이씨. 너무 아픈데. 괜찮. 아니, 방어도도 올려야 되는데. 아, 이씨. 이거 참 타면. 변신! 3 데미지. 어차피 지금 쓸 각 안 나오니까. 빨리 내가지고 어그로 끌자. 아, 이제는 진짜 한 턴 싸움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한 턴 싸움이야. 잠시만. 잠시만, 크롱스 스킬 뭐뭐 있지? 아, 근데 저 통통포 졸라 처맞을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래도 써야돼, 일단. 일단 쓰자. 5 데미지거든? 오케이. 쌉가능이야.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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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약한 자들에게. 죽음을. 쌉단. 오. 한 번 더. 한 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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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데미지. 4 데미지. 4 데미지. 어떻게 마침 그게 다 있냐 어떻게 다 있어 다 있었네 난 또 없는 줄 알았네 근데 명치 대랬는데 탄 안나올 수도 있었잖아 아니 전설은 꽤 쉬워요 전설 1등을 찍어야지 멀리건으로 뭘 가져가야 되나 일단 혼돈의 일격 들고 가자 이렇게 이렇게 전설 찍어봤냐고 3000번은 찍었어요 한 3500번 정도 찍었을걸 흠 음 일단 공격 ENG WARD 1,0,0,0 맞아 하루에 4000판이면 누구나 전설이 될수 세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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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 덱을 하면 생각이 많아져 진짜 생각이 많아져 족같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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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악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레자 어차피 얘가 주재료는 아니야 영웅, 영웅이 당겨 아, 하필 그 해골이 저기 껴가지고 토템술사라서 빙글빙글은 없을 거고 자, 토템술사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 빙글빙글 없고 제압기도 없어 악마 악마 영웅이 영웅이 당겨 어, 거짓매 은비 우빽 오, 죽겠는데 미 크리스마스 고루 아니, 상연 그리스마스 홀켈트 이거 굴다 내골로 드로를 봅시다 지식을 전수하라 이거 무화글을 복사를 해놔야되거든 어차피 쟤 무기파기 없을건데 일단 무기를 차진 말아보자 어 일단 차진 말자 미리 차는거는 좀 좋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급할때 정리를 해야되는데 그때는 이제 무기를 쓸 수 밖에 없잖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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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만 잡을게요 왜 고민했냐면 일기노스 OTK 재료라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저 토템이 많아졌을 때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콤보가 모여야 되는데 봐봐 지금 너무 무섭죠 아 근데 저도 저도 이게 그거 있는데 블러드 그런 거인데 이게 기술병에 하나도 안 나온다고 이거 짜증나는군 악마 악마 6 7 아 서준 괜찮아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했어 1데미지 1데미지 이게 2덱이 좀 어려워요 뭐지 지금 킬각을 보는 것인가 아 근데 나 2덱만 하면 뇌정지화 진짜 재료가 좀 모여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하그 기술병이 지금 아직까지도 손에 안 잡혀 있어가지고 모하그 기술병 들어왔으면 진지게 킬각이었거든요 블러드 21데미지 23데미지 다 있었네 35데미지 이래서 내가 그냥 다 정리한 건데 정리가 안 됐지 카드 다 써도 안 됐어 이 한 번 마셔보자 이거 무슨 맛일까 더 킹스톤? 히오스 맛인가? 향기가 좀 나는데? 야 이거 무슨 한향 맛난다? 베리향이야? 여기서 끝내주마 감히 내게 말을 거느냐 이렇게 들고 하자 이거를 써버리고 재료카드만 안 들어오면 되니까 이 왼쪽에 이 재료카드만 안 들어오기를 빌고 이 잼병 사악한 기운이 다가온다 이건 좀 아니랬다 원리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난 이중도약이나 그런 거 나올 줄 알았지 멀리건 그렇게 한 거 아닌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그냥 템포로 낼게요 영능 쓰고 하려면 동전 써야 되는데 지금 동전을 이 덱에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더 멀어 흠 오 Elektron 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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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대대대 섬유 Srivation 6 8 템포탈로스 각이죠 이거는 드로우받아서 빨리 회전시켜야돼 지금 백을 애들 재밌다 흥미로워 흥미로워 악마 4데미지 아닌가? 아 이거 딜 들어가면 바뀔 라나? 그치 그치 4데미지 흥 나쁘지 않았어 근데 이 덱이 너무 어려워 개어려운거 이거 절대 뽑으면 안돼요 굴단의 해골부터 봐야됩니다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으아이 어려워 흥 흥 multiple 기운의 흑마법사유 생각해 거기다 왔어 아참, 억대한 힘이야 택키야, 1댐 너무 아쉽지? 택키 1댐 너무 아쉬울거야 우리 택키 1댐 아쉬워하잖아 택키는 1댐이 아쉽지 않아요? 택키는 1댐이 안 아쉬워요 1댐이 안 아쉬운 택키는 아쉬욕마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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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 부족하다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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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런 거 나오겠지 폴케트로 이미 정렬이 됐으니까 2코 나올거야, 2코 2코 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 지금 형, 나 지금 정규전 플레스 1등급이야 고등형 만나러 갈 거야 이만하 히힛 히힛 아이고 나중에 또 우리 대키는 생각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생각 생각 두뇌풀 가도 아무리 어려운 데도 헤쳐나갈 수 있어 아아 비운의 흑마법사여 그만해 그만해 와 그 기술병님 나와주세요 칼춤님 나와주세요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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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좋아 이제 난 미래가 없다 잤빰 미래가 사라졌어 미래가 사라졌어 Cause 아 안돼! 그만둬! 날 때리는 것을 그만둬!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역시 확실한 연재를 택하는 것이 빈도의 전술 아 이기노스 내면 이 못하잖아 씨발! 씨발! 밀당 마법봉을 고르는거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nh 아아아아아 비후대 ethnicmabubs사요 아이집... 탄해, 탄해, 탄해 하, 하지마아! 하지마아!! 진짜, 하지마 하지마아!! 아, 진짜 하지마아! 하지마아! 하지마아!! 아, 그만해!! 하지마아.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그거 하지마 하지말라고 어 내 희망이 사라진다 야 나가자 나가자 아 콤보 잘 안모이네 그래 이 덱은 초반엔 좀 드로우 위주로 가야겠다 아 근데 멀리건부터 잘못됐어 멀리건에서 이상한 생각하느라 어 그 굴단의 해골 두번째 칸에 논거부터가 잘못됐어 거기서부터 뭔가 모든게 잘못된 것이야 이 생각을 잘해야돼 이 덱은 아이큐 200이상만 할 수 있어요 님들 오케이 이 새끼 예고사리는 언제 연재되나요 봐봐 이런거 현옥돼서 안돼 다 갈아야돼 이거는 갈만해 이거는 갈만해 아 안갈아도 돼 이거는 안갈아도 돼 이거는 안갈아도 돼 좋아 내 아이큐 이제 올라간다 지금 아이큐 올라가는 중 아이큐 올라가는 중 아저씨가 하는거 보면 재밌어 보이는데 뉴비도 즐길 수 있나요 이거요? 뉴비...분들도 할 수 있죠 솔직히 저보다 잘할걸요 쩝돈 쩝돈 아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억지님 아 네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헤엥? 비밀? 비밀이라고? 무슨 비밀일까 폭덧이다 폭덧이다 근데 그거 리스트에 없지않나? 그 뭐지? 공격할때 복사해서 소환하는거? 아 근데 폭덧이네 어쨌든 폭덧이야 바다운받정보 멈추고 해오시나 마저 해야겠네요 관광하러 오셨어? 아 음 음 일단 이거 아끼자 아니야 들어오봐야돼 아니야 아끼자 아니야 들어오봐야돼 아니야 아끼자 아니야 들어오봐야돼 아 덧뺴야지 덧뺴야지 택기야 덧뺴야지 덧더도 안빼고 뭐해 오케이 오티케이잖아 생각해 너는 딜루저그 많이 할 필요가 없어 탈루스는 들어오보려고 어차피 적당히 때리면 돼 적당히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동물원 때문에라도 이제 덫을 떼어야겠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라 당황하지 않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판단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아 당황하지 않아 당황하지 않아 당황하지 않아 당황하지 않아 당황하지 않아 오케이 당황하지 않아 침착해 이 상황 나쁜 상황 아니야 당황하지 않아 흑 당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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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일이 없을때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상에 도착을 하며 또 다른 일상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도착했지만 이는 도착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고 했고 도착했고 아니야 모하구 기술병 하나 남았어 콤보 카드는 아직 남아있어 아직 아직 남아있어 너무 아프다 으아앗 좋아 이제 회전할 차례야 백회전 시킬 차례야 귀여운 녀석 전 이거 쓰면 안돼 이건 쓰면 안돼 이건 쓰면 미래 파는거야 이건 쓰면 안돼 어 이거까지 쓰면 미래가 없어요 지금 재료가 이제 없어 말려죽이자고? 오케이 좋았다 말려죽이는거 좋았다 말려죽이는거 좋았다 말려죽이는거 좋았다 삼삼소환 어 뱀이네 니가 정리해 어차피 둘이상이야 말려죽일 수 있을까 쟤를? 어 달리는데? 달린다 괜찮아 난 아직 미래가 있어 난 드로우도 많고 이 굴단에 해골이 있다고 이상한거만 안나오면 드로우 무조건 땡길 수 있어 비온의 흑마법사이여 야 복수는 나의 것이다 와아 야 오른쪽에서 좋은거 나오겠냐? 끼키야 1코 2코 그런거 찌지부지한거 다 나오겠지 내봐 갖고와봐 뭐야 뭐야 응? 뭐 째깐한거 하나 나오겠지 응 갖고와봐 갖고와봐 뭔데? 출방자 카드면은 2시간 전에도 다치리였는데 이거 버그인가요? 오케이 헤헷 아 천재 나 아이큐 200이었어 젠장 아이큐 200이었다고 어차피 내야돼 이제는 어차피 내야돼 이제는 뭐 나가 나가 나 나 못 이긴다 나가 아하하하 나가 이색끼야 으으으 너는 나 못 이긴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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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수 뭐야 어 뭐라 못풀어 톡깽이 아하하하하 토끼 귀여워 아 토끼 귀여워 토끼 귀여워 나가라고 뭐 나가 아하하하 시끼 이거 안나오고 뻗댕겨 이거 진작 나갔어야지 아이큐 200 어? 그건 아이큐 200이 아니라 나한테 진거야 나한테 어떻게 으어좨 으 으앞 흐하 Poly 나 너무 추해 으으.. 나 너무 추해 내 모습이 너무 역겨 오 여군주 바싱 영광입니다 일리단 군주 아 이거 완전 깜짝깜짝 아니냐 깜짝깜짝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콤보로 멋있게 이기는 골이 없어 이들이 가는데 다 이상하게 이겨 이제 깨달았어 콤보로 멋있게 이기는게 없어 질척질척하게 아 근데 이제 좀 운영법을 어느정도 알았어 이제 이제 느낌이 와 이제 이제 느낌이 와 느낌이 와 이제 이중도약도 어떻게 써야되는지 이제 감이 와 어 저 이중도약도 이제 쓰는 법을 알거 같애 이제 이제 운영법을 어느정도 파괴했어 어 저 이중도약은 진짜 급할때 급할때 써야돼 급할때 하아 이필드에 무리하지마 이필드에 무리하지않아 이필드에 무리하지않아 동전영원배원액이 아니야 이필드에 무리하지마 예전에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야 다 너희들 탓이야 너희들이 자꾸 날 때리니깐 어쩔수 없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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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아 CE 으 자, 추방자 카드로 아, 사망했습니다 이런 거 마법 삼키기 이런 거 뽑으면 돼요 잘 봐, 보여줄게, 거의 오케이, 됐어, 됐어 원래 구렸던 애 원래 구렸던 애를 너프시키는 거지 요런 애들 일단 얘부터 잡아 죽진 않을 것 같아 쟤 카드 두 장밖에 없잖아 4뎀 어떻게 메꿀 거야 아니야, 1뎀 모자라 너 나 못 죽인다 아, 조용히 해, 이 새끼야 일단 저걸 잡아야 되는데 1뎀 모자라서 한턴 더 고통스러운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 김보이였다 아, 이 새끼야 드디어 해냈구나 아, 드디어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드디어 해냈구나 명소 뿌리 해냈어 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안광야 돼 안광야 살 수 있어 안광야 살 수 있다고 아, 씨, 뭐하고 기술병 어디 갔냐고 그래, 그래, 그래 안광을 뽑아놓자 차라리 이건 뭐냐고 이건 또 뭐냐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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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걸로 해결하자 있는 걸로 지옥비명도 있어 지옥비명 tripping 이즈한 차 우리가rer 기쁜 오 바다 보다 손 왜 손 와 손 손 손 자 cm 아 allied 아, ㅆ같아. 이게 사는거야! 사는게 아냐 이거는! 어? 이거 정답아니여? 나 정답인거 같은데? 님들은? 아 뭐 정답이 있었어 이거? 아핸데! 하지마! 하지마! 덤두잇? 아아! 빠씨 혼! 덤두잇! 덤두잇! 해 스탑! 스탑 나우! 덤두잇 덤두잇! 덤두잇! 마시꾸나 호! 오마이밍에 도..돈두잇 아!노! 노! 아! 김치 노! 김치 노! 어..오케오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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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노! 피카츄 안돼 피카츄 안돼 피카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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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마나.. 마나 없지 않나 지금? 마나.. 마나 없는거 같은데? 여기 마나 없는거 같은데? 버·호 하하하하하 Power 흐흐흐흐흐라 흐흐흐흐흐 흐흐흐흐've 흐흐흐 ㅋㅋㅋㅋㅋㅋ 오케이 오케이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 오.. 오 쉣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쉣 오 쉣 설마 급사를 당하진 않겠지? 설마 갑자기 뭐가 팍팍팍 날라오진 않겠지? 님들 이거 이기너스 낸 다음에 저..이거 생명력 쿱스 2로 떼이면은 2데미지 주고 2데미지 또 들어가죠? 그치? 오..잠깐만 어 이거 키의각 아뇨? 어? 6 10 10 까지 해서 어? 해보자 계산 완료된거 같은데 지금? 벌레 2데미 벌레 마..맞아? 계산 완료? 님들 계산 완료했어요 지금? 2데미 벌레 아니 계산 계산 일단 때리고 5 6 12 16 20 10 모잘란데? 아아 오케오케오케 어.. 깃줄을 타고 있는 내 차이저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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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헐어? 나 사실 하스못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사실 하스못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번판 유튜브 광이다 이거 와 이거 나 이거 이길줄은 항상도 못했어요 진짜 하하하하 호흡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니 근데 스읍 아니 그래도 옛날 진짜 잘했다니까 어혁 옛날엔 잘했다고 이런거 할까 되게 늙은이 같네 아 진짜 하이씨 뭐 그래도 다 뭐라고 그냥 메시아